뱅에서 카드 한장을 제거합니다 강타 하나 지우면 되겠다 방열판이 더 좋은거 아닌가 그럴지도요 여류도 그렇고 금속화도 그렇고 밸류가 달리지는 않지 않나 이도류 이도류 미라손 금속화 큰 카카 냄새가 난다 이 정도면 세지 않을까 보스 뭐임 육강령 붙여 핸즈 업 붙여 핸즈 업 이도류 바리케이드 파일화 바리케이드 집는게 훨씬 세지 않을까 지금 되기면 이도류 이도류 언제 강화하냐 이도류 강화하고 금속화 강화하면 몸박만 들어가면 되는데 이제 케이슬 더스는 1막에서 발화를 거른다 오우씨 안돼 망겜 망겜 그냥 강타 때려서 접수해져 PEN 도쿠 무감 갓 연사도 괜찮을까 아 이거 내 엘리트 지금 다 잡을 수 있는 거 아냐 내 라가 불린 뭐 지가 없을 건데 머리 붙어있는 라가 불린 얼마만이야 흘려보내기 흘려보내기 말고 참으나 외제진 제가 아이언맨입니다 강타 하나만 더 주면 어 이거 너무 오래 걸리겠네 이거 1년동안 잡혔네 아 2도류 강타 하면 되겠다 세상에 2도류 강타를 내가 이 게임 삼천시간 하면서 한번이라도 해봤을까 어메이징하다 스네코였으면 해봤겠다 스네코에서 연코 나왔으면은 고때나 해봤겠네 내 몸박 몸박 언제 주냐 해식이 까먹었다 이거 육강령 잡을 수 있나 화상 주네 들어올 건데 아 근데 그것도 그렇게 하면 된다 2도류 강타에서 강타 주네 때림들 다인공 물드가 된다 아 잘못 복사 다인공 물드가 다인공 물드가 다인공 물드가 그냥 묘한 기분이야 아 이런 이제 이도류 강타야겠네 앗 이도류 화상 무적 아닌가 악형이었나 악형각이었나 아우씨 황금우상 외형질 포션 벨트 어디 없나 엘리트 4마리 엘리트 근데 개노삼 있던거 나오면 힘들지않나 룬 피라미드 나왔으면 좋았을거같은데 룬 피라미드가 개꿀가기 때문에 강타 몇장 더 지워야 좀 깔끔할거같은 자꾸 강타 때문에 이도류 금속화가 안잡혀서 아뇨하시오 유령갑옷 워호우 으아 게시 게시 뭐 으아 이거 조개와 석 도난 까볼 것 같은데 오우씨 이 거지같은 선택받은 자 그니까 선택을 받아서 참 좋으시겠어요 충격파 산장을 변화시킵니다 짠 지불? 지불 쓸 일 없을 것 같은데 지불을 왜 써 아 이것도 못 잡는 거 아냐 저거 신비주의자 못 잡는 거 아냐 신비주의자에 안좋은 기억이 너무 많은데 미션할때 저거 못 잡았던 적이 한두번이 아니라가지고 이 도료집을 하면 못 잡진않겟다 아 힐좀 하지마 이씨 아 하 하 하 저..몹이름이 신비주의자인데.. 사람들한테 신비주의라 자라고 하면은 못알아듣고 하라고 하면은 다 알아듣어 아이..써순.. 잘못썼다.. 카카오도 많이 못알아듣겠다.. 카카오도 많이 못알아듣겠다.. 방신자.. 광신자 이름 너무 이상한데.. 개명하자.. 카카오도 많이 못알아듣는.. 카카오도 많이 못알아듣는 것 같다.. 사람들이 그램린보고자고 고블린이라그래.. 종족차별하니야나.. 신성 필요 없지 가방 가방만 쓰면 될 것 같은데 딴 거는 뭐 성급함? 성급함은 지옥불 때문에 안 될 것 같고 이제 몸박 나왔으니까 그냥 몸박 때리면 될 듯 알약? 뭐 어차피 돈 쓸 때도 없는데 알약 가져가자 아니 나 C5B 먼저다 알약을 쓸 때가 많지 이제 금속화도 지워야 될 때 아닌가 똥댕이 컷 이게 미라손으로 연구 만들고 거기다가 거기다가 2도료가 들어가야 되는데 아잇 금속화 영호 좀 만들어봐라 상호 참호.. 참호 나오면 이 짓거리 좀 안해도 될 것 같은데 광폭화? 광폭화 알약 아 금속화에 금속화에 좀 밀어서 좀 들어가봐봐 할게 있다고 절대 안들어가네 gasm 코올 조짐 방어도가 안 쌓인다 역시 광신자 드롭킥 우도류 드롭킥 아니야 나 몸박할래 드롭킥 손가락 앞서 땡땡땡땡땡땡땡 아잇 지옥불이 꼴받게 하지마 저거 써서 없을수도고 지옥불 어 할거면 룬반구밖에 없는 아이다 왕관 참호는 먹는게 나을거 같은데 이거 방어도 올리기 힘들지 않나 왕관하면 안될거 같은데 심장같은거 생각해보면 지금 방어도 오르는 숙도가 좀 모자라 이도류몬밭 금속화에 들어가 봐봐 오 드디어 둥둥둥 기사회생보다는 진끈이나 저거 불조약 불조약이 1등상이지 지금은 집을 변화로 든거야 첨탑 암종 속박 풀리면 또검 어 왜 안걸리지 이상하다 몸 박박박 사혈 불조약 불조약 제발 전천 포션벨트 포션벨트 거의 무조건이지 심호 받아서 뜰면 되겠네 으아 호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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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집을 들고 있을까? 화상 지워야 되니까 오우 이걸 만드는 갈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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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불조약이 뜨는 게 제일 좋은데 심장선에도 약간 이렇게 될 가능성 뭔가 추가로 더 남아야 돼 불조약이 제일 좋을 것 같은데 아 몸박수도 잡고 비행기 기사는 한번 걸렀어요 이 정도면 주판 나와도 대박이네 이힛 이힛 핸드 이 정도로만 잡히면 록 걱성이 없다 심장 바로 허접되죠 사실 이렇게 들어가면 무한댁이라 뭘 해도 성공 당어도 안올리고 몸박으로 잡을 수 있음 몬풀기 몬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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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알약 흑우부족 몬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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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 왔니? 화상소음 화상소음 작작 내세요 이번엔 다르다 화상소음 무한이야 금표 9 첫 턴에 999 찍을 수 있어 이힛 저건 일어날 며칠 며칠 이힛 며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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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꼴밖에 안 돼 아잇 자 가드 내려 이씨 잘 가봅 징끈.. 징끈 들고 갈까? 불조약이 훨씬 좋은데 뭐 안 나왔으니까 이랜드 상점에서 불조약이? 앉아봐 귀찮아 어차피 클리어 스펙인데 귀찮다 그냥 이제 저 망할 지옥불 버릴 수 있겠구만 바리케이드를 못 뽑았네 아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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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이 아 j 아 아잇 아아잇 아잇 어이 아잇 아잇 알림 아잇 아잇 al собир 해 예 나 잠깐만 쟤 힘 오르잖아 어쩌라고 올려봐 너의 진정한 힘을 보여줘 아 안돼 어 타이단 연타 아니었어 쟤 힘 오르잖아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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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둠의 포옹 5장 드루. 쪽쪽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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쪽 숱 전체 요정은 자유를 얻었습니다. 요정은 자유를 얻었습니다. 24인첩 심호흡 이도료 몸바 아닌가 이거 방어도 모자란거 아니지 코스트가 뭐 아니니까 방어도가 모자라진 않겠지 방어도를 24 얻고 한장 지우고 세장 뽑아 심장 어 저팩 미라손 유물벨유 였지 이번에는 아까 없을때 미라손 없을때 개판났던거 생각하면은 미라손이 394코스트 줬어 한 상점 유물 3개 구매 성공 눌러도 되겠지 아까 했잖아 프리즘살때 심장 허접색 끝